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탐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테네시주를 한번 떠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테네시주 하면 저는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게 그겁니다 잭 다니엘스라고 하는 버번 위스키가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테네시 명물이죠 제가 술을 좋아해 가지고 예 특히 버번 위스키 좋아하는데 예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런 위스키죠 예 그래서 테니시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혹시 시작하기 전에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해주시면 큰 영광이겠구요 또 이미 구독해주신 구독자 분들은 대환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시면 얼굴 진짜 잭 다니엘스가 있네요 예 이 테네시주 보니까 나이트라이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뭐 저기 그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에팔레치아 산맥에 있는 그런 저기 하이킹 코스가 있는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뭐 롤러코스터를 탈 수도 있고 잭 다니엘 위스키 나왔네 나왔네 국립인권박물관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도 있고 또 놀거리도 있고 한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피스 내쉬빌 녹스빌 같은 이런 저기 보시면 이런 도시가 유명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이런 도시들에선 이런걸 할 수 있겠죠 레스토랑도 있구요 그쵸 블루스클럽도 있네요 비비킹 뭐 이런거 헉 헉 어우 뭐 술 마실 맛 나겠는데요 그 다음에 남북전쟁에 현장에 있다고 하고 또 음악도 발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좋네요 여러분 그래서 지리를 한번 보시면요 테네시주의 지리를 한번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완전히 보세요 여기가 테네시주 인데 이렇게 동서로 길쭉하고요 남북으로는 별로 길쭉하지 않은데 보면 완전 내륙입니다 내륙 내륙에 있고 바다는 접하지 않고요 보시면 한 8개, 9개 주로 경계를 맞두고 있어요 켄터키 1, 2, 3, 4, 5, 6, 7, 8 버지니아까지 9개 정도 맞대고 있는데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 중심부에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면 여기 컬럼비아라는 도시도 있고 여러가지 내쉬빌, 클락스빌 이런 데가 있고요 그리고 경작지 경작지가 많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강이 쭉 흐르고 있고요 미시시피강의 상류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강 중심으로 지주가 나와 있는데 중심으로 물이 풍부하니까 경작지가 많고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농업 같은 게 발달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죠 경작지 보십시오 곳곳에 있죠 경작지 같은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버번 위스키라고 하는 위스키는 옥수수를 옥수수로 만드는데 그러니까 옥수수도 많이 생산되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관광을 한번 관광 자료를 한번 봅시다 여기 음악이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루스, 블루그레스, 컨츄리, 로큰롤 그 외에 모든 장르를 아우르는 다양성이 특징이다 남부 쪽엔 주저 재즈와 컨츄리 음악인데 여기는 다양한 음악이 록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이 있고요 맨피스에서 음악의 왕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레이스랜드의 저택을 방문해 보거나 여러분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태어난 건 제가 알고 미시시피로 알고 있는데 여기로 와서 활동을 하셨나 봐요 그 다음에 빌스트리트에 있는 블루스바가 있고 내쉬빌이라는 도시의 라이먼 오디토리움에서 라이브 음악 감상하고 컨트리풍 음악도 들어보세요 와 진짜 여기는 진짜 음악의 성지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웃도어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아름다운 가을 낙엽을 감상하거나 끝없이 펼쳐진 하이킹 트레일과 평화로운 폭포를 탐험해 보세요 아까 전에 보시면 여러분 이 녹색으로 보이는 게 다 녹지 아닙니까 여러분 예 이쪽으로는 여러분 그거네요 숲이 있고 여기 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그렇죠 이쪽으로는 예 야 참 여기 내쉬빌 쪽도 이것도 산인 것 같고요 조금 예 미시시피강의 그거죠 상류니까 리버버트 크루즈를 즐기다 할 수 있다 아웃도어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그래서 맨피스 바비큐와 내쉬빌 핫치킨 맛있겠다 시원하게 소화가 되도록 린치버그 있는 잭다니엘스에서 떡갈나무 통에 숙성시킨 위스키를 마셔보세요 떡갈나무 통이 오크통이죠 여러분 꽃통 잭다니엘스 같은 여러분 그런 버번 위스키는요 오크통 안쪽을요 조금 강하게 태워요 약간 카라멜질 카라멜 같은 것이 조금 많이 나오게 돼가지고 그래서 좀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맛있어요 잭다니엘스 먹고 싶다 세계 최대 규모로 인정받고 있던 린치버그의 잭다니엘 월드 챔피언십 인치 인비테이셔널 바비큐 엄청 기네요 식사 행사 시식 행사래요 시식 행사 그 다음에 또 맨피스어 내쉬빌의 수십 격에 달하는 수제 양조종 수제 맥주 양조장이 있대요 시원한 맥주를 직접 따라 마셔보거나 테네시 위스키 트레일을 따라서 들어서 있는 증류주 공장 와 여러분 이거 진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천국이겠네 저 꼭 나중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레이트 스모키 산맥 국립공원은 미국에서 방문객이 가장 많은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테네시 주 옆에 그레이트 스모키가 아마 아 여기인가 노스캐롤라이나의 이쪽인가 봐 나 왼쪽 그 다음에 테네시 주 오른쪽 여기 그죠 여기 여기가 그레이트 스모키 그레이트 스모키 아닌가요 여기다 산맥인 것 같죠 이렇게 그쵸 여기가 어 여러분 이 산맥을 중심으로 노스캐롤라이나하고 테네시 주는요 이렇게 자연 경계로 이루어져 있네요 이렇게 해서 직선인 거는 인공 경계고 그쵸 여러분 그렇습니다 꼭 가봐야 할 곳 그랜드 올 오프리 이거는 저건가 뭐 하시는 분이지 가수신가 보죠 막 사인해주고 난리 났네요 막 그죠 여관 레스토랑 상점이 있는 그랜드 올 오프리라고 하는 곳이 있고 와 이거 음악의 도시네 빌스트리트 맨피스의 빌스트리트는 라이브 음악 라이브 여러분 이런 데서 소울 음악 하면서 이렇게 들으면서 딱 한 잔 딱 마시면 진짜 대박이 아니겠습니까 비비킹 비비킹 유명한 저거죠 블루스 음악가죠 클럽인가 봐요 와 진짜 대박이겠습니다 이런데도 최고 수준의 음악가들이 공연을 하겠죠 아 잭다니엘스 증류주 공장 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야죠 그렇죠 올드 넘브세븐 미스키 그렇죠 1864년에 처음으로 됐고 미국 최초의 증류주라고 하네요 주류가 제공되는 투어가 있고 제공되지 않는 투어가 있나봐요 와 재미있습니다 컨트리 음악의 탄생지 미국 의회에서 컨트리 음악의 탄생지를 선언한다면 공시장의 발표다 브리스톨타운 브리스톨타운에서 라이브 피어는 1927년에 컨트리 음악 장르로 발전할 초창기 사운드를 녹음했다고 하네요 와 컨트리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봐요 그렇죠 이렇게 민속적으로 전해되어오던 것들이 계승 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1900 연대 초에 그렇죠 와 이거 뭐야 목재로 만든 이런 와 무시무시한데 롤러코스토인데요 롤러코스토인데요 그리고 또 여기는 컨트리 음악 명예의 정당 와 진짜 컨트리 음악을 사랑하나 보네요 여러분 여기 피아노 건반 모양으로 차창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와 내쉬빌 내쉬빌에 있는 박물관이래요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자동차 뭐 이런 거 손으로 쓴 노래 가사 이런 게 되게 남아있다고 하네요 진짜 미국인들한테 엘비스 프레슬리는 거의 신적인 존재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뭐 그 시대 에는 우리나라가 아마 그쵸 전쟁에서 회복되는 단계 이라서 그렇게 뭐 미국 문화에 그게 없었던 때지만 엘비스 프레스가 살았던데 살았다고 하네요 그레이슬랜드 1957년부터 1977년 사망할 때까지 살았던 저택이라고 하네 와 자신이 공연하는 공연할 때 입었던 옷 같은 게 전시되어 있나봐요 성지 순례겠다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썬 스튜디오 유명한 스튜디오인데 그쵸 로큰롤에 탄생했던 맨피스의 스튜디오라고 하는 얘기는 합니다 야 이거 진짜 뮤지션 락커 뭐 이런 사람들 락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성지 순례겠다 진짜 그쵸 근데 여러분 역시 컨츄리 음악 락 음악하고 잭다니엘스 위스키하고 좀 잘 어울리거든요 잭다니엘스에다가 잭콕이라고 그러죠 콜라 섞어서 마시는 카칅텔 같은 게 유명한데 그거 딱 한 잔씩 시켜놓고 이렇게 크아악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 진짜 기가 막히겠네요 조니 캐시 박물관 조니 캐시 박물관 이것도 또 그거네요 음악가들에 대한 엄청난 존경이 있나봅니다 국립인권 국립인권박물관 와 68년 마틴 루터킹이 암살당한 장소인 로레인 모텔에 위치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군요 테네시에는 테네시에는 1950년대 60년대 미국 이런 풍경이 탁 고스란히 남아있는 느낌입니다 자 그럼 테네시주의 역사와 문화를 한번 살펴볼까요 문장은 이렇게 되어있는데 아그리컬처라고 농업 이런거 되어있나봐요 그쵸 농업과 상업 농업과 상업 커머스 그쵸 상업 농업과 상업이 중심이라는 거네 그쵸 패티페이지 아름답던 테네시와 미국 동남부의 주 여기에 동서로 길쭉하게 되어있구요 그래서 미주리주와 함께 가장 많은 8개 주와 접하는 주이다 테네시 강이 주를 3등반 하면서 흐르고 있다 테네시 강이라는게 강이 있군요 강이 있어야 양조업이나 그쵸 그런게 잘 되겠니까요 그래서 미국 대중음악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다 주도인 레슈빌 컨츄리 음악의 중심지다 그 다음에 엘비스 프레슬리의 생가가 있는 로커노라의 성지도 있구요 맨피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맨피스는 페덱스의 본사가 위치해 있기도 하다 맨피스 그리슬리스라고 하는 NBA팀이 있는데 여기인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윗동림 켄터키와 함께 잭댕니엘스로 대표되는 테네시 위스키의 생산지다 그래서 미국 위스키를 대표한다 그 다음에 교육은 벤더빌트 대학교가 유명하다고 하구요 테네시드 대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녹스빌 근처 오크리지에는 베네튼 프로젝트의 본부가 있던 오크리지 국립연구소 베네튼 프로젝트가 그거죠 원작폭탄을 개발하던 프로젝트입니다 그죠 1940년대 그래서 결국 리틀보이라고 하는 원작폭탄을 만들어서 그렇죠 여러분 보면 정치는요 공화당 텃밭이네요 그렇죠 역시 남부답게 조금 약간 보수적인 색제를 가진 전형적인 남부의 공화당 지지주 라고 지지주 라고 하구요 남북전쟁 때는 바로 위쪽 켄터키가 북부였구요 그래서 전략적 요충지로서 많은 싸움이 테네시주 안에서 버려졌다 아무래도 남부와 북부의 경계 쯤에 있었으니까 그런 것 같구요 그렇죠 그래서 남북전쟁의 전적지 밀리터리 파크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 그 다음에 남북전쟁 및 여러 전쟁 때 테네시주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전쟁에 참여왔다고 해서 불러진 별명이 자원주 자원자의 주 벌룬티어 스테이트다 그래서 남북전쟁 때 녹스빌 지역은 북부편을 들었고 그래서 이후에도 공화당의 든든한 표밭이 돼서 남부주 대부분에서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받았던 20세기 초중반에도 테네시는 민주당과 공화당에 번갈아 가면서 선당권인단을 주는 스윙스테이트적인 경합주라고 하죠 여러분 있잖아요 민주당이 남북전쟁 당시에는 남북쪽 사람들이 많이 지지했는데 지금 역전돼서 어떻게 된 게 남북쪽 사람들이 공화당을 더 많이 지지하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성향과 별개로 사회 분위기는 바이블벨트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보수적인 표현 바이블벨트라고 하는 거 이게 성경 벨트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리주의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그런 거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주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즘에 한창 뜨고 있는 민주당의 부티지지 같은 사람은 여기서 절대 지지를 못 받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부티지지라고 하는 정치인은 지금 동성결혼을 결혼을 아예 한 사람이거든요 악력 높은 KKK가 테네시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KKK 아시죠 이렇게 무슨 복면 쓰고서 흑인들한테 린치 가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남북전쟁 이후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한 주 중에 하나였지만 지금은 많이 나아진 편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보수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NBA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맨피스 그리즐리스가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페덱스 본사가 여기 있다고 그러죠 맨피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볼까요 출신 인물 뭐 아는 사람이 별로 없네 데이비드 프라이스 저는 잘 모르겠고요 랜디 오톤 녹스빌 랜디 오톤 리즈 위드스푼 루이즈라에서 태어나고 여기서 내시리에서 잤다 아름다운 배우였죠 배우죠 메건 폭스 이때 여배우 아닌가요 모건 프리먼이 여기 출신이군요 맨피스 출신이네요 모건 프리먼은 워낙 유명하죠 흑인 배우시죠 미키 켈로웨이 빅스타 세미얼 잭슨 아 이거 셰넌 도허티 이거 다 배우들인데 그쵸 셰넌 도허티 뭐하나 모르겠네 예전에 베버리 힐스 아이들 이런것이 나왔었는데요 그쵸 엘비스 프레슬린 여기 살았고 잭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잭다니엘스의 설립자니까 이름이 잭다니엘이군요 저스틴 틴버레이크도 유명한 사람이죠 제리 롤러 캐시 베이츠 캐샤 케인 코멱 메카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여기 출신이네요 어 저는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저 유럽인이나 이런쪽 출신인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크리스티나 핸드릭스 어 이분 진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섹시미 라고 해야 되나 대단한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오늘 테네시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전 여기 되게 가보고 싶습니다 음악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한때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여러분 오늘 테네시주에서 했고요 내일 또 다른 주로 떠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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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